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왕 나훈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쬐오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아 선생님한테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우습긴 합니다만 나훈아 선생님은 최근 들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죠. 벌써 시간이 지금 뭐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작년 추석이었죠. 나훈아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상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훈아 선생님의 공연을 KBS를 통해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의 마음을 위로했던 분이 가왕 나훈아 선생님이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금 1년 정도 지나고 현재 나훈아 선생님에 대해서 뭔가 좀 묘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시국에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고 있는 이 시기에 콘서트를 강행했다. 어떻게 이런 시기에 지금 콘서트를 할 수 있냐. 어마어마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논란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나훈아 선생님이 이런 식의 비판을 받아도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작년 추석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훈아 선생님이 방송 출연을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당시 시청률이 29%나 나왔죠. 특히나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 나훈아 선생님의 소심발언이었습니다. 역사책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람은 못 봤다. 뿐만 아니라 공연 자체가 KBS에서 방송이 된 건데 KBS를 향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일침을 났죠. 그래서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는 보수 우파적인 사람만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진보 좌파적인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좀 됐어요. 왜냐하면 나훈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한다. 금세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집단 린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저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나훈아 선생님이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나훈아 선생님이 대구에서 콘서트를 연다라는 겁니다. 딱 뭔가 감이 오시죠. 그렇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시국이 어느 때인데 확진자가 지금 수천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국의 콘서트를 연다고 이 지금 나훈아 재정실이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언론사들 또한 지금 뭐라고 합니까? 테스형 이건 아니지. 콘서트를 지금 강행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억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테스형의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요. 아예 그냥 KBS 같은 경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국에 콘서트를 지금 연다? 정말로 저게 적절했을까? 아니면 부적절했을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부터 일단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만약에 콘서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정부 지침을 어기고 그렇게 강행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강행이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나훈아 선생님의 콘서트는 어떠냐? 방역수칙을 다 지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강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과는 다르게 대구는 현재 거리 두기 2단계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객이 5천 명까지 입장하는 게 가능하죠. 그 대구시지원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 공연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방역수칙을 다 지킨 거니까. 서울과는 다르게 현재 지금 대구는 코로나 거리 두기 2단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 명까지 공연장에 수용할 수가 있는데 나훈아 선생님은 5천 명이 아니라 4천 명까지 지금 수용하고 있어요. 거리 두기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방역수칙도 지키고 있는 것인데 왜 콘서트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콘서트를 못하게 할 거라면 뭐하러 애당초 방역수칙을 만들었겠어요? 방역수칙을 어기고 정부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콘서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지금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훈아 선생님의 만행이 맞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진짜로 콘서트를 강행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현재 지금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나훈아 선생님을 공격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언론 조작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훈아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공격할 것이 아니라 진짜 공격해야 되는 건 따로 있잖아요. 바로 이거 민노총 집회 이거를 지금 언론사들이 비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몇 명 모였습니까? 8천 명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서 최대 모일 수 있는 게 5천 명입니다. 민노총 집회 대구에서 했습니까? 대구에서 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만 수백 명씩 지금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서울에서 지금 저 집회를 한 거 아니에요. 자그마치 몇 명이나? 8천 명이나.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언론사들이 지금 비판해야 되는 건 나훈아 선생님이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고 반영수칙을 다 지킨 나훈아를 지금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지침을 어긴 민노총 집회를 공격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민노총에 대한 비판 기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언론이 외면했던 민노총 집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 3명이 나왔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는 집회를 주동한 사람들을 살인자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묘사를 하고 그리고 질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광화문 집회 확진자들을 따로 그냥 명단을 내가지고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지켜볼 것도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모습만 보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전수조사를 하기로 합니까? 무슨 뭐 휴대폰 조사를 하기로 합니까? 억지로 무슨 뭐 조사를 하기로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커녕 현재 지금 언론들은 뭐 하느라 바쁩니까? 정영청장 영웅 만들기 하기. 그것 때문에 지금 바빠요. 하다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정영청장이 카드 쓴 거. 그거를 가지고서도 지금 또 영웅 만들고 있습니다. 지 카드로 써가지고 무슨 뭐 직원들을 매겼다라고 하냐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기 카드를 쓴 것도 아니고 업무용 카드를 지금 쓴 건데 사실상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저렇게 지금 떠벌리는지 모르겠어요. 턴킨 도너츠를 갖다가 몇천 원씩 먹었다. 그거를 지금 자랑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언제 종식을 시키겠다. 그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언론사라고 한다면 방역당구의 방역정책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런 거를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천지의 어떤 언론사가 방역당국에 턴킨 도너츠를 가가지고 몇천 원씩 카드 썼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지금 수고합니까? 이런 거를 지금 기사로 쓰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언론개혁이 진짜로 필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언론개혁 말고 이런 식의 언론개혁 진짜 필요해요. 과거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은 불러다가 송노버섯을 먹였다. 한겨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보세요. 임금도 혹섭대는 반찬을 줄였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송노버섯을 지금 먹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전우요. 이거 뭐 역사학자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송노버섯을 먹고 있는데 몇천 원 가지고 징징대는 서민들이 얼마나 찌질하게 보였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진실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송노버섯. 비싼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송노버섯을 통째로 먹었던 게 아니라 향신료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사실상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560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좌파의 수준입니다. 진보좌파 인사주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역사학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언론사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이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겠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라고? 대통령이 송노버섯을 먹었다고? 야 이거 봐봐라. 이렇게나 지금 서민들이 힘든데 대통령은 송노버섯을 먹는다. 이런 보도를 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얼마밖에 안 들었는데 1인당 560원밖에 안 들었는데 한결에는 1인당 560원 향신료 추가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560원 보내드릴게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언론사들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방역수칙을 다 지키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콘서트인데 그 콘서트조차도 만행인 것처럼 강행을 했다.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런 식의 콘서트를 하냐? 이렇게 공격할 줄이나 알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민노총의 그 집회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진보좌파 언론사들입니다.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가죠. 그냥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 거 떠나가죠. 상식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국에 강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지금 나훈아 샘한테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노총에다가 써야 되는 것인지 상식적이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60원짜리를 갖다가 몇만 원치를 갖다가 먹었다라고 보도하는 거. 뭐가 상식적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떠나서 진짜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